자, 오랜만에 다크 소울 2죠. 2나 할까 합니다. 마땅히 할 게 없었거든요. 요즘 유튜브 영상이 약간... 뉴게임 하죠. 노데스로 할 건 아니고요. 그냥 할 겁니다. 스트레스도 풀 겸 화끈하게 강한 무기 써서 폭딜 넣으면서 해봐야죠. 아침량 먹은 지쿠라서... 약발이 돌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약발이 돌면 전투력이 떨어져요. 아, 지금 요즘 할 거 너무 없더라고요. 어제도 막 뒤져서 뭐할까 뭐할까 스팀 뒤지고 뒤졌는데... 아, 할 게 없어. 내 취향에 맞는 위쳐, 아크 다 해서에 조졌고 스카이링 마블 위주로 가고 있죠. 유튜브에 그다지 새로운 게임이 FPS고 뭐고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어, 조졌고 바닥이기 때문에 파란 바닥 하면서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영상이 멋있었구나. 영상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영상은 기억이 안 났었는데... Robin의 눈이 아프지만, Saf관곤을 보면서 흥분을 죽였는데... 공군이 없을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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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전남을 한 곳에 있었다는 것, 북쪽으로 큰 왕이 한 명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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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은 아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한일, 당신은 왜 왜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게 있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약간 구분하지 못하게 저렇게 입혀서 애매모하게 아우 어우 혐 야 반지의 제왕 같애 와아 잠깐만요 아 뭔가 소리가 좀 깨지 않나요? 깬다는 게 좀 영상을 보고 깨지 않나요?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직거리지 않나요? 소리가? 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귀가 문진가? 야아 아 Because that is your fate the fate of the cursed 어흐 어우 시작되네요 이렇게 떨어져서 뭐라고 해야 되죠? 헉! 어 왜 나 욕질하냐 어 아 분명히 물 안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신전에 있어 틈새의 동굴 틈새의 동굴이면 틈새에 난 동굴로 가라는 것 같은데 아 난 움직이는 게 아 이거 마우스가 아니지 키보드지 맞다 또 오랜만이라 이렇게 해놨고 내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움직이고 가서 아 귀때기 아파 야 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야? 야 나 이런데 가면 뭐 나눠는데 몸에 피부에 쥐도 있고요 아 아 저 기억난다 왼쪽에 하마 있고 이리로 가면은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 하 하 힐 락커스는 무엇일까요? 오, 내 얼굴 얼굴은... 죽을래 죽을래 여기 모두가 여기가 돼 너의 모든 사람은 너처럼 그런 그런 거 같았다. 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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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맞지? 너는 끝났어. 너는 홀로에 가면 돼. 네, 너는 그들에게 만날 수 있어. 홀로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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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삶에 가면 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중복같은 거 돼도 상관없나봐요. 내가 정 캐릭터도 도박힘으로 지은 것 같은데. 여기가 너의 선물. 다른 거 올려도. 멈춰도 않고 소리가 계속 나고. 더 가까이 봐봐.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봐. 너의 이름은 중복같아. 네. 너의 이름은 중복같아. 체력 이런 것도 있고요. 스탯 되게 다양해요. 방어적인 것도 있고. 특히 마법도 있고. 주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기적이 있는데. 정확히 스탯은. 마술과 기적 두 개가 일단 따로 정의되고요. 두 개가 동시에 찍혀있으면. 암술 같은 좀 특이한 거. 그리고 주술 같은 것도 쓴다고 해요. 저는 전사만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잘. 오랜만에. 그러면 새로운 거 성직자나 마우스 한번 해볼까? 암술도 재밌을 것 같은데. 못 가진 자. 왜 못 가진 자야. 못 가진 거 싫어. 갖고 태어나야지. 검사, 기사, 전사. 난 저기 일단은. 음. 전사로 하겠습니다. 전사가 못 할 것 같아요. 마우카 같은 건 나중에 레벨업 하면서 써보는 걸로 하고. 일단 전사로 키울 겁니다. 전사로 화끈하게. 무기를 큰 걸 쓸 거기 때문에. 생명의 반지 쓸래. 저기 생명력이 올라가는 반지인 걸로 알아요. 아 참 지거 뺀 다음에 해야겠다. 안 보인다. 흠흠흠. 이거는 너무 마른 것 같죠? 흠흠. 약간 대두. 아우지 이거. 체질을 하면은. 근육질로 변합니다. 쩔죠? 이걸로 보자. 머리가 살짝 커져. 상체비만. 하체. 평범한 거 없나? 좀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크고. 전체적으로 큰 거 하자. 강력한 남자가 되는 거지. 출신. 흠흠흠. 다 파란색 눈이야. 눈 색깔이. 야 이거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캐릭터. 원래 좀 멋있는 거 하나씩 만들어 두잖아요. 가상 캐릭터인데. 이분. 약간. 흔하게 생긴 거 같은데. 외국 같은 데 가면은. 흔한 얼굴이 아닐까요? 왜. 얘와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분명 다른 배운 거 같은데. 어딘가에 한 명씩 있는. 아. 레게 머리 할래. 머리색. 머리색은. 검은색으로 해야지. 그렇지. 눈썹. 눈썹 좀 봐. 야. 야. 나 이걸로 할래. 야. 상남자의 눈썹. 눈동자색. 백인을 똥냥인으로 만드는. 좋아. 수염은 안 합니다. 문신도 있네. 좀 과한가? 어. 이건 색깔이 별로 안 진하다. 문신. 아. 볼에다가 다 다는 거구나. 입술이 왜 이렇게 시뻘개. 보라색. 파랑색. 진하게 좀 해봐.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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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안 된다. 음. 밀도. 아하. 아하. 아 뭐야. 왜 안 돼. 뭐야. 전화가. 오케이. 됐다. 야 자기 입술 색깔 좀. 아. 그냥 해. 귀찮아. 전사. 약간 좀 혐의인데. 아냐 투구 쓸 거니까 상관없어. 아. 아 너무 너무. 아 정이 안 가잖아. 잠깐만. 눈썹. 눈썹이랑 좀 수정 좀 하자. 깔끔하게 가자. 어. 이 정도면 된 거 같다. 너무 심한 거 같고. 어. 작성 종료. 어. 어. 이게 당신입니까 뜨는데. 이상한 거 해 봐요. 그 이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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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p tsi6u.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OULDE아. 들어esarו. 나 박자에 histor付지마다 향해. 왜 갔 Freud들은 돌려낸 일정됩니다, 뭐 좀burn지도Back. 난 지금 본갈 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곧둘들은.. 요즘 게임 그래픽 생강하면SAPE 배경은 되게 예쁘거든요? 서둘房 닦 네kes 아 맞지 이걸로 가는 거지 아 자꾸 헷갈린다 마우스 조작은 안되나? 아 이거 이거 열고 어떻게 여는 거죠? 엔 아 어떻게 여는 거야 잡는 거 엔터였나? 아 엔터였냐? 아씨 쓰레기 됐잖아 자 갑니다 나 무기라고 준 게 이런 걸 주고 있는 지랄이야 주질말 지를 거면은 빠바바바밤 얘 저기 디토리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보겠습니다 막 가면은 걷는 법 많이 켜주고 예 이게 된 거야? 아 이거구나 약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상단에 방패 문양이 떴었는데 그러면은 걷는 게 불편해요 나 저기 뭔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어하는 거겠죠 뭐 방패 모양이었으니까 뭔 일 있었길래 다 뒤졌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여기 뭔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올라가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이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있는데 어디였지? 그래서 노데스런 할 때 많이 왔었거든요 여길 가서 쏙 먹고 그랬었죠 노데스런이랑 별로 상관없던 것 같은데 흠 이거 아니었나? 그치 모닝스타 자 모닝스타 게임하면 느끼는 건데 방패가 필요가 없어 해제해 확실히 무기 같아졌죠? 근데 이런 건 껴줘야지 이런 걸로 맞아야 아프지 부러진 건 맞아도 아프긴 하겠는데 안경도 주네요 세팅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대화를 걸고 하겠습니다 찍어주고 얘가 이 게임에 얘가 뭐라고 해야 되나 포켓몬 치면 간호순 같은 걸로 그게 맞나요? 해복은 그냥 안 지면 되던가? 일단 여러 가지 랩업도 시켜주고 물약도 강화해주고 좋은 녀석입니다 내가 얘네한테 대화를 안 걸어서 그렇지 대충 이동하는 경로 같은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얘네 대화나 사용처를 모를 뿐 나한테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보스 소울도 다 아껴가지고 보스 장비 같은 것도 써봐야겠어 다크 소울을 좀 즐겨보자고요 맨날 허짓거리만 했었는데 게임을 즐길 줄 알아야죠 게이머라면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게임을 굳이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스카이림이야 쉬우니까 어렵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어려운 게임인데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깨면 되지 나 레범말고요 아줌마 이거 너무 조작감이 이상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좋아 이거 키보드로 하지 말고 마우스로 하면 안 되나? 마우스로 하면 안 되나?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farming 갱 갱 뭐 아 usta QA, SD, 아이템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거를 마우스로 하면 안돼? 뭐야 그냥 무조건 키보드로 해야 되는거야? 뭐가 이러냐? 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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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어 있네 이동을 그럼 바꿔야지 공격된다는 거죠 지금 가면은 어 되네 어 되네 이렇게 되네 어 치는게 뭔가 다른거 같은데 생각이랑 됐고 마우스에서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이랑 이거를 바꿔야겠다 더블클릭이야? 오른쪽 클릭 오른쪽 더블클릭 왼쪽 클릭 왼쪽 더블클릭 왼쪽 클릭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지 설정하는 것도 번거로워 결정이 엔터구나 어 된거야 그럼? 된거야 된건가? 안되는데? 아니 애초에 설정이 이상한데 이거 자 보자구요 아 이거 안됐네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거야 오른쪽 더블클릭 왼쪽 더블클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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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거네 그냥 밖을 누르면 되네 야 더럽게 불편하게 받으러 왔어 앞에 뒤에 이쪽 설정한대면 한 세월 걸리겠다 주문전환 아이템전환 아이템전환 아이템전환을 큐에 두고 큐에 두고 치 잠깐만 잠깐만 아이템전환 안녕하세요 걷기 알트 백스페이스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 그냥 다 바꿔야되는구나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카메라 반전 카메라 이동 아이템전환 왼손무기전환 이거를 Z 아 너무 바꿀거 많다 이거 그리고 아이템전환을 S 아까 Q하니까 튕기더라구요 E로 하고 이렇게 하고 공격모션 아냐 아 그게 무슨 뜻이 있나요 또? Y 아 Y도 안돼? T G 아 G G도 안돼? 어 대체 왜 이렇게 키가 많은거야 이 게임은 O O는 된다 Q L L도 있냐? 아이씨 점 점은 점은 인식도 안되네 이거? 아아 정말 정말 이거 8번 9번 됐다 아 아이템 사용은 해야지 아이템 사용은 F로 합시다 중복되는게 얼마나 많은거야 기능 7번 다 다 안쓰는거 다 빼버려 기능 7번 아이템 사용 F 아 목표 고정을 내가 F로 했어? 목표 고정이 날거 같은데? R로 하자 R 어 됐네 됐네 이러면 이제 중복되는거 없죠? 써보자고 어 다시 할까 합니다 무덤에서 파냈습니다 아 근데 내가 무기를 잘못 든거 같은데? 뭐 잘못 든게 아니라 무기를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오른손 공격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아 약강으로 바꿔야되는구나 아 오른쪽 이거를 오른쪽 더블클릭으로 바꿔요 강공격을 왼쪽 어 이게 맞네요 왼쪽 어 이렇게 바꾸면 되는거죠? 어 어 이러면은 내가 이걸로 때리고 강타도 일로 어 이거 때리죠? 어 이렇게 하는거네 더블클릭이 근데 좀 오바다 어 더블클릭 때문에 꼬여 더블클릭도 빼야되네 더블 클릭말고 휠 없음 음 없음 없음 얼마나 좋아 뭐야 아아 아 왼쪽 클릭 없음 됐다 됐다 음 이렇게 오케이 마우스 감도도 설정해둘거 같은데? 아 님들 이거 오래 걸립니다 게임 한번 하기 더럽게 어렵네 마우스 감도 같은거 없어? 게임 옵션 이거죠? 어 이거 이거죠? 아 아니네? 마우스 마우스 감도 마우스 감도 이거 아닌가? 어 정신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어때 그냥 하죠? 자 장비 여기 요거다 이제 에스트병 무석 이렇게 두고 어 출발하겠습니다 엔키였나 무기 어 엔키로 하면은 이렇게 양손 칠 수도 있구요 달리는 키가 있었는데 아 스페이스바구나 점프키가 뭐였죠? 점프키가 뭐였죠? 흫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점프 점프 점프키가 뭐였지? 점프가 쥐야? 아 점프가 쥐였어? 어 그렇구나 아이씨 그만 좀 빠져마 이렇게 하다가 쥐키 눌러서 뛰고 어어 야이씨 키 너무 복잡하다 얘는 왜 여기서 싸우고 잡아요 죽었네 심지어 아 일로 가면은 첫번째 보스가 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그렇게 스팀을 뒤졌는데 결국 못찾았어요 할만한거를 스팀게임도 많이 해버렸어 으흠흠 그냥 뭐 하는거죠 뭐 이걸로 고통받고 스카이림에서 힐링받으면 되니까 들어가 여기서 제가 아까 아이템이 쓰레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상이 여기서 먹겠습니다 좀 먹어주고요 야 쉽게 죽을 수 없지 스페이스밭 지었죠? 저것도 먹어야지 어후 야 왜 이렇게 쫄깃하게 만들어놔서 좀 가깝게 만들어 놓지 아이씨 이해가 안되네 어 뭐 저분이 오기 전에 무서우러 가겠습니다 이런데도 저런 애를 넣어놓으면 어떡하냐 게임옵션이요? 아우 뭐 이렇게 많아 어 잠시만 안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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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때린다 야 안때려 왜 안때려 왜 안 때려? 야, 왜 안 때려x4 잠깐 왜왜왜왜, 왜이래? 왜 이렇게 느려? 아,잠깐잠깐 왜이래? 아 왜 안때려? 어 잠깐만 어? 쟤 왜이러지,얘 왜이러지? 아이템 일단 먹어봐 아이템 뭐루 먹더라?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건가? 어 누르고 있어야 때리는거야? 왜 클릭하면 때리는거 아니였어? 잠깐만 야씨 잠깐만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냐 시작하자마자? 공격은 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심해 잠깐만 때릴 수가 없는거 너무심해 이거 반칙이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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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전환기 뭐야? 아 이거구나 야야 움직여 움직여 아 왜 안때려 야 누르고 있어야 때리는 거야? 아 심했잖아요 아 잠깐만 캐릭터가 자세 아니 설마 선들레인가? 아니야 뭐야 왜 안 때렸어 아까는 그럼 뭐야 미치겠네 이거 이해가 안 되네 누르고 어 누르고 엄청 뒤에 때리네 어 키보드로 때릴 때는 그냥 그냥 막 패더니 어 어어어 아 나 화면 실제 안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아 닭을 가장 많이 올려놨네요 올렸습니다 아 들어가줄래? 아 시커메졌잖아 죽으니까 인종을 바꿔버리네 인간들이 아이고 아유 불편해 아까 옆에서 한놈 나왔었거든요 얘부터 아 졸라 느려 어 졸라 느리고 연속으로 때리지도 못해 잠깐만 잠깐만 한놈 더 있었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단 너는 일단 너는 따꾸고 여기 먼저 갑니다 더 저 문을 또 열고 싶지 않아 지사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왜 안때리냐 때려 아아 야 때려 때려 아 야 왜 안때리냐고 아 씨 야 다시한번 때려 그치 한번 더 때려 그치 아 아 마우스에 문제가 있는건가 아 그치 이거 약간 텀이 있네 누르는걸 조심해야되네 스카님처럼 막 때리는게 아니야 때려 어 때리고 한번 더 때리고 그치 잘했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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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그만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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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안때려 아 때려 아 씨 진짜 야 때려 야 부르면서 찌르는것도 있었지않나 아 아 아 잠깐잠 씨 잠깐만 왜 안때리냐 인식이 안되는데 어 이거 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 다시 초기화야되는거야 아 아 아 제발 진짜 뭐야 아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빼고 아 미치겠네 이거 다 설정해놨는데 1 3 4 1 3 1 2 2 2 2 3 3 아이템 사용 F 아냐 아냐 F 아냐 D로 해 아이템 사용 저 뭘로 했죠? 아 그냥 V로 해 이거 어이가 없애 이거 어이가 없애 이거 Q로 해 몰라 몰라 없애 아이템 전환 A 무기 전환 Q 야 아니 뭐 이따위로 만들었냐 게임을 씨바 진짜 어우 Q로 하니까 나가는 키도 인식돼서 이렇게 되는거야? 야 이 아니 키 설정할때는 안되게 바꿔놔야지 쓰레기게임아 아니 너 이해가 이해가 안된다 야 W E가 주문 전환이야? 그럼 알로가 됐나? 이제 뭐 할거 있나요 또? 없죠?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아이씨 아 됐다 그래 이렇게 때려야지 맞아 어우 존나 짜증나네 씨 어우 존나 짜증나네 아니 안때리진 않아 어 저기요 아찜 이렇게 이거지 이거지 왜 안때린거야 야 나 얘네한테 두번 학살당했잖아 그래 그냥 하던대로 해야돼 아주 지랄하죠 혼자서 보면은 네 아 잠깐만 아찜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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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템 뭘로 먹었죠 저? V였죠? 아 맞아맞아 아 원래 A로 먹었구나 내 손이 기억하고 있네 그치 아 또 있냐? 드럽게 많네 드럽게 많아 어 다시 바꾸자 다시 바꿔 아이템 아이템 A로 먹었구나 내 손이 기억하고 있어 아이템 A로 먹고 그리고 위를 이걸 V로 하고 S 네 일단 일단 아 아 씨 난 이 게임을 장인이 될 때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인은 되지 않습니다 뭐 고수가 될진 모르죠 부러진 직검 부러진 직검 아 잠깐만 뭐 어때 처먹고 아 잠깐만 어우 너무한거 아님? 행베이가 없음 아 찌르지 마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콤보 넣지마 깜보 넣지마 자 벌써 두개 다 처먹었어 어우 짜증나 야 이거 마우스로 근데 진짜 안되네 내 왜 안되는거야? 어머 발로 차는 것 봐 야 너는 뭐 어때 처먹은 새끼를 봤나 야 이리와 빠자 주먹으로 주먹으로 때리네 이제 됐다 어우 조작감 진짜 여기도 아이템 있거든요 나 이런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사실 그 아까 사단이 올라오기 전에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안먹었습니다 그냥 안먹고 몇개 놓쳐도 어 님들 알아서 감수해서 보세요 아 쇼소드 아 무기좀 줘 야 무기를 어떻게 부러진 직검을 주냐 못돼 처먹어가지고 야 욕 욕할 뻔했네 아하 짜증나 어 어우 아주 좋죠 넌 안살아나 아아아아 그만 그만 아이씨 온천지 다 온 세상을 다 깨웠구만 온 우주를 다 깨웠어 야 너 되게 벌떡 일어난다기 기다리고 있었냐 아 뭐 땐 놈들 아니요 철권 토너먼트야 거대한 무기를 쓰고 싶은데 가능하면 거대한 도끼 거대한 망치 사람 몸만한거 이 게임은 그런게 있거든요 근데 어디인지 몰라서 문제지 역시 있을 줄 알았지 야아 기다렸다는 듯이 점프해서 찌르는 것 봐라 뭔데 처먹어서 어 들어와 분명 뭐가 이 그치 왜 막아놨나 했어 이 모델 쳐먹어가지고 쳐먹 등짓고 아주 지랄 아 야 나보다 빠르면 어떡하니 좋아요 우석 좋아 와 뭔데 처먹어서 뒤에서 던지는 것 봐 난 갈거야 아이템 아이템 어이 아이템 아이템이 몬스터로 전하는 마법 어디서 아이템 저 아래에 화염에 모은 소드가 있던 것 같은데 없던, 없던, 없던 샘 치우겠습니다 딱히 뭐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끼 어 도끼는 갖고싶다 야 일단 열쇠 사죠 여기에 대장장이 마을엔 대장장이한테 줄 열쇠구요 30원만 더 꺼주면 안될까요 할머니 여기에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뭔 아이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템이 있었다는걸 기억하고 있어요 깨주면은 그치 야아 야야야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 하하 씨 야 어디서 그 아이 목숨 걸고 도망간다? 야 누구 뭐 잡아먹는줄 알겠네 잡아먹으려는거 아니지만 뭐 야 간다 근데 이 철로 된 상자도 부서지나요? 저 새끼 뭐냐 일로 가면은 쇼컷인 부분인가요? 아이템 없냐? 야아 미친놈들 여기다 아이템을 놨어 너무한거 아님? 오우야 갈뻔했어 아까 도끼 얻었으니까 여기서 얻었으니까 가자 나 왜 이렇게 마이크가 큰거 같죠? 내 목소리가 커진건가? 잠깐만요 내 마이크 볼륨 100으로 낮췄는데 더럽게 시끄럽네요 아 아 그런가요?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렵더는 유명세를 듣고 세일할때 사서 했죠 세일할때 산건가? 여기서 쳐주면은 절로 갔구만 야 고읍사는 말도 안하고 쏙 가있는것 봐라 야 그래 아이템좀 줘 제일 크고 아름다운 무기가 있구만 1500원이라 오우야! 오우 미친 쓰레기 게임 아 아 아 아 이거 내가 그게 있거든요? 그 뭐였죠? 어 소울이 있거든요 이거를 먹으면은 아이 불편하게 돼있어 그치 1500원 됐네 도끼 내놔 어차피 나밖에 사줄사람도 없잖아 뭘 튕기고 난리야 내놔 야 대다 세보인다 스탯이 되는거죠? 되는거죠? 오우 야 세보이는데 이 정도는 돼야 무기지 망자들을 원래 좀비같은 애들 죽이려면은 좀 센걸로 때려야 되거든요 보통 무기로는 간이 기별도 안가기 때문에 이 정도 무기는 대줘야 에 누가 잡는거지 내가 손가락이 너무 지금 허접해가지고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죽었지만 야 못된 놈 내가 도끼 가져오니까 할보드 들고 있는 것 봐 아이고 때려! 오케이 에이! 에쓰 그치 여기 분명히 있죠 극혐이죠 주민도 안되는거 보세요 이걸로 찍어지냐? 오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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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ecos 야아 이거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 게임이구만 내 머리 위를 거꾸있어 크아 길 바닥에서 닌자 거부이야 오우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적당히 해 나 스텐브가 없어 그만 야 이거 도끼 좋은데 나 올라갈테니까 왜 안된다? 바밍 바밍 야 인간 조각상 개꿀띠 왜 이렇게 말하는게 약간 정신없어졌지? 어이구 세상세상 어이 잠깐만 오우 미친놈이야 담벼 아 나 스태미나가 너무 없어 담벼 얘 그냥 때렸으면 나 맞았을거 같은데 여기 데미지 되게 센거 같다 혹시 이 도끼인가? 강암댁 26 더 들어가네 이게 호구냐? 야 경직이 세상에 그렇게 짧게 들어갈거면 들어가질 마 짜증나니까 어머 더럽게 아프겠다 108? 왜왜왜 반감했어 미치멋대로 어우야 어우야 너무 설벌한거 너 계속 그것만하면 나 평생 못쫓아갈거 같은데 나 간다 오우야 미친놈 그만 죽으면 안되냐? 아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튼튼해 죽어줌 분명히 그치 못돼 쳐먹어가지고 일어나는 것 봐 어우야야야야 지금 심했다 진짜 아 진짜 이거 아니다 인정? 내려감 높은데 못 내려오는구만 멍청한 AI 반지 얻었죠? 원래 갖고 있던 것도 껴야죠 두고 버려 머리를 맞지 않는다 좀비가 돼도 레게머리는 유지하잖아 이게 락의지 아니겠어? 졸라 무싱하게 때리네 아 아 졸라 무싱하게 때리는구만 언제 그걸로 내려왔냐 어어 야 이거 한방이야? 너도 한방이냐? 아 아 아니네 역시 방패된 놈들은 튼튼해 더러운 놈들 저 속도면은 내가 방패 밀치기에도 그냥 먼저 때리겠는데? 뭐 이렇게 쉬워? 이렇게 이지게임이었어? 아 어머 한 놈 더 있네 안녕 으흠흠 으흠흠 에스트 조각 그치 이런 걸 원했단 말이야 아 졸라 그.. 졸라 치사한 것 봐 진짜 야 미친 거 아니냐? 얘가 쇼커 뚫어주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풀핀 상태로 여기 있으면은 보지마 조금만 빨리 던지지 못에 처먹은 놈이 저런 또 방패 밀치는 기능 있지 않았나? 됐고 그냥 때리면 돼 자 던져봐 여기에다 어? 어? 던져봐! 이거 어떻게 터뜨리지? 터지니? 어어! 예스 이렇게 쇼컷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갈게요 어딨니 아줌마 아유 아주머니 에스트 조각인데 에스트 조각인데 쓰잘되기 없이 힘이 파패이라 그래서 내가 헷갈려 죽겠어 그냥 에스트 조각이라 그래 뭐 그때 처먹어서 꼭 꼬아서 말할라 그래 아는 거 하나로 더 있으면 써먹을라고 말이야 체력 올릴 거야 원래 당릴리는 체력 올립니다 흠 체력이 짱이지 체력도 올려야지 어우 체력 무시무시한 것 봐 이 맛에 게임하는거지 이 맛에 게임하는거지 그 일개 일개 잡몹들도 나를 두 번을 죽였는데 주박자 개는 날 한 번을 못 죽였네 표접한 녀석 아 어떻게 그렇게 때리면서 막니 어우 디올코어야 바로 치사해서 원 게임 해먹겠나 여기 이상한 애가 앉아있는데 저런 거 신경 안 쓰는게 이득입니다 난 여기서 NPC한테 말 걸어서 딱히 이득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루카 TR인가 TL 걔가 이득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쏙 막고있냐 재수없게 어 갓겜이긴 하죠 재밌어요? 보스가 멋있기 때문에 싸우는 맛이 나죠 바본가 왜 서있기만 하지? 가겠습니다 여기서 할버드 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어 할버드 먹으러 가자 아따가 아따가 살을 내고 뼈를 가져가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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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 해졌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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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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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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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졸라 치사해 진짜 방패 반칙이야 아우이씨 날개형 스피어 한번 써보자 날개형 스피어 아이씨 못쓰네 찐달아서 뭐지 돼지는 덤벼 아이고 살살 덤벼 세게 잡 점프 어택 아이씨 별로 안 아프다 짜식 이거 허접한 녀석이었구나 아이구 얘그런데 때리면은 못 뛰어간다 오래된 중철벽의 값 예 설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더라 설명표시 특수효과 이런게 있어요 치명적인 일격을 무효화한다 이게 뭔 소리인가 저도 몰랐는데 뒤에서 때리는거 무효화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더 약해? 이게 더 강해? 아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요 어 초코 더럽게 무겁다 저기도 몬스터가 자 먹습니다 쭉 이야 아름답다 할버드 언제 저기 귀신같이 기어나오는지 모르겠어 한방이네 그만나와 미친놈들아 많이 나와 할버드 좀 써볼까? 어 능력치가 안되네? 아이씨 아 왜 이렇게 능력치 되는게 없어 능력치가 몇인데 기량 11 힘 15 근데 안된다고? 아 안되네 음 겸 힘을 몇을 찍어야되는거에요 그럼 이제 보스있는데죠? 자 기억하기로는 여기를 열어놓으면 쇼컷이 됐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보스 잡으러가죠 물약이 하나 부족하지만 그런거 신경쓰면 11 못하죠 이지이 따라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따 첫번째 보스 첫번째부터 거대한게 나오는데 얼굴이 온하울처럼 되있죠? 나 이제 못에 쳐먹은거 아닙니까? 첫번째 보스로 이런게 나오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양심있어야지 양심이가 있어야지 못때먹어서 말이야 다리 잘라버릴거야 벌묵해버릴거야 저런 아이고 못된것 봐라? 아이고 때려봐 난 큰애들이 더 피하기 힘들어 안보이니까 피할수가 없어 모이면 피하는데 아까 그 주박자가 훨씬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얘가 훨씬 어렵거든요 잘 뜯는 클라스 쪽 그러고보니까 주박자가 18,000줬죠? 얘 만원주고 주박자가 센게 많네 그럼 난 집에 갈래 제가 또 소비템 중에서 기완의 뼈라는걸 쓰면은 집에 빨리 갈수있습니다 집에 빨리 갈수있습니다 어딨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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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우리 댕댕이 아침밥을 두번이나 처먹고 짓으면 안돼 밥주면은 짓는데 힘을 다 쓴단 말이야 내 생각에 힘 무기 쓸거면은 기량은 10이면 충분할거 같고 힘이 문제인거 같거든요 전에 또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머니 나 체력좀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세요 아 나 이거 있어야겠지 일단은 능력칭 나중에 찍고 살아야되니까 당장 이런거 찍겠습니다 강한 나중에 하죠 다 살아야지 살자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세네 좋아 첫번째 보스 잡았구요 이제 거인 쪽에 가서 다크솔1 보스를 잡으면 돼요 아 근데 이거 순선 상관없던거 같은데? 아 난 이렇게 할겁니다 몰라요 다크솔1에 나오는 온슈타인을 잡으면 됩니다 동상까지 걸려있는 강력한 기사인 주제 2대1로 덤비는 못된 놈이죠 그 녀석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걜 잡기 전에 걔보다 강한 놈을 상대해야되는게 불안하네요 갱생이 이.. 입을 3초도 안쉬고 계속 짚고 있어 레드한 녀석이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붉은 원형 방패 붉은 원형 방패 야 새로운 무기좀 줘봐 너무 부려 이거 등에 구멍나있는거죠? 이거 코르셋이었나? 왜 저렇게 생겼냐? 기분 미묘해지게 이 하얀 놈들 앉아있는거 봐라 앉아! 먼저 앉은 놈이 임자지 앉으니까 사라지죠? 지나가겠다 얘는 3번 때린 다음에 때리면 됩니다 놀라 멍청하기 때문에 3번 때린 다음에 때리면 돼요 촉촉 무려 경험치에 400이나 주는 달콤한 녀석이죠 촉촉 아 야 이걸로 안죽으면 안 돼요 얘 약해진거 같은데 옛날에 진짜 미친놈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가까이 가면은 아주 개 지랄병을 떨어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는데 뭔가 좀 순해졌네요 앗 따가 못된 녀석 이렇게 잡으면은 아 놀랍게도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뭔가 나옵니다 이걸 해주면은 저기서 저 원형 경기장을 보면은 땅이 생기죠 저기 사는 놈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평수 늘려줬잖아 너는 어디 가만히 그냥 걸어도 피해지냐 골대 등 넘는 거야 골대 등 넘는 거야 어머 치사한 것 봐라 야 덤벼 치사하게 2대1로 때려놓고서 어디 갈라길래 빨리 방패 안 내려? 어디서 어디서 괴롭게 치사한 놈들이야 예 옛 기사의 방패 옛날 방패라는 거죠 저런 걸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새걸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돌아가볼까 돌아가볼까 야 저 새끼 저기 아예 저 자꾸 욕하게 되는데 보이십니까? 저런데 앉아있냐 지사하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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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 해? 아 야 이거 난 죽어주셔야죠 왜 왜 그래요 아이 끈질인 것 봐라 갑니다 저는 길을 두 개나 올렸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은 낙사가 없어져요 방금 낙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낙사가 있어졌던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원래 낙사가 있는 상태에서 피하면 얘가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멍청하지 않습니까 지가 사는데 떨어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쳐있고 근데 얘는 안 떨어져도 멍청해서 그냥 잡을 것 같네요 스태미너가 없다 야 나 좀 쳐야겠다 아 스태미너가 또 없네 어떻게 그게 경직에 안 들어가냐 끈질인 것 봐라 아이고 그거 좀 내리면 안될까? 인간적으로? 그래 몰라 지사하게 지만 저런 거 들고 있어 막 아 그만해 아 이상한 걸로 플레이 타임 늘리지 말라고 뭐 감히 서있는데 나 왜 움츠리거리냐 좋아 가끔 해주니까 재밌구만 아 아니 띠링거리잖아 뭔 소리지 암흑 전문 전문 전문가님이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이 핸드폰으로 자꾸 와요 분명 안 왔거든요 심지어 있는 설정 내가 꺼놨는데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계속 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찍고 싶지만 인간적으로 양심 있는데 근력을 찍어야겠지 양심이라는게 있는데 근력을 좀 찍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먹자 거인 죽이면 할머니가 돌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돌아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력 근력 올리면 딜이 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템별로 알파벳이 있죠 그 알파벳이 등급이고 A나 S가 되면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계속 올라가는게 이건 C나 D니까 C발같이 올라가겠죠 여기는 해도 젠이 되나? 여기는 해도 젠이 되나? 어 저기 서있는 것 봐 여기보고 서있는거니? 아니지? 어이 어떻게 알았어? 어어어어어 뭐야 쟤 왜저래? 미친놈이야 쟤 또 왜 서있어 지릴뻔했잖아 아까 그 붉은색 뚱땡이 잡으면은 날 쿵쿵하나본데 아주 못된 놈들이구만 난 얘네한테 볼일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가겠습니다 와우 으어어어 한번 봐줘 아이씨 개새끼 잠깐만, 쟤네는 불도 안맞냐? 그치, 맞아야지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현란하세요 아 진짜 못된 처먹어서 말이야 밟아서 다 죽여버려! 우리 용룡이 아이고 방금 뭐가 740이 뜬 것 같은데 용룡이 힘내! 날 지켜! 그치! 너무 데미지 개미들인 거 아니냐? 양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잘했어! 나 써내뻔 했는데 잘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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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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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한테 너가 너무 약한 거 같아 너무 왜 이렇게 허접한 드래곤이면서 그치 그치 어머, 잠깐만! 너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 할 거 아니지? 이렇게 끔찍한 게임입니다 당해보니 알겠네요 야, 저 하얀 놈들 다 죽여야겠다 왜 이렇게 많아? I nak 어어어 well Mayor bueno so okay 지나다니지도 못하겠다. 야. 자, 총땡이! 덤벼!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도끼맛 좀 봐야지. 아이고. 그럼 너무 긴 거 아니냐? 니 길이보다 조금 더 긴 거 같았는데? 이렇게 사기치면 안 돼. 핵 유저야, 너는. 이어 묶은 반지. 이게 뭐야? 망자일 때 H 저하를 억제하는 반지. 아이, 그거죠? 이거 죽으면은 체력 절반... 죽었을 때 깎이는 체력이 절반 되는 거? 이게 뭐 중요한가요? 안 죽으면 되지. 쟤 왜 저기가 있냐? 관심병 도졌나? 어디서, 이 건방지게? 야, 들어와! 아! 어머, 지상하게. MZ가 왜 그러니? 잠깐만, 잠깐만.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나를 이런데서 죽이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짜증나네. 야, 잠깐만! 둘러치사한 거 봐라? 올해 들어 가장 치사했던 거 같아. 아, 그만해. 아, 진짜 너무하네. 아유, 마실 때 걔도 안 건드린다더니 아, 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몸이었냐? 네 대장 좀 도와주지 그랬어. 아, 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몸이었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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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우, 씨. 안녕히 계세요. 미친놈들. 심지어 리젠 되잖아. 죽으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저건 어떻게 피하냐, 대체. 얜 왜 올라오냐. 이만 와라. 아우, 뭐 땐 놈들. 날 아까 죽였었단 말이지. 건방지게. 호전적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대전! 저 바보라서 나한테 안 덤비겠지? 안 덤빌 거지? 간단하. 이거 온천지 난감마다 다 앉아있냐, 짜증나게. 아, 그만 와. 아, 그만해. 아, 존나 못해. 쳐먹었어. 아, 자, 자. 어우, 야. 엉마 같은 놈이야. 죽여! 죽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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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네, 피 같은 인간성을. 인간성? 인간성을 처먹고. 생존하겠습니다. 생존하겠습니다. 크... 시삭이. 시삭이 그 사이즈 뒤에 가려서 걸어오는 것 봐라? 야, 올라갈 거야, 이제. 이만 쫓아보면 좋겠어. 야, 잠깐만! 야, 뭐 던질 거 없나? 으어어억! 됐어! 이제 여완이 없다. 못된힌둥이를 때렸으니. 때려! 그렇지! 요 두놈만 잡으면 된다 이거 아니야 나 여기서 몇 번을 죽은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치 저런 흥검은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갈 거야 오지마 오우우 감시 호전적이다 야 저 하얀 그림자 보고 적인 줄 알았어 으아악 뭐 대처 먹은 녀석 잔디 죽인다 어머 예스 넌 뒤졌다 얘 이리와 가볍게 한잔 해주고요 눈앞에서 으아악 몰라 치사하게 때리는 것 봐라 어이구와 어디 어디 좋아 야 이렇게 힘들게 게임해야 돼? 무기도 드럽게 긴 거 들고 있어 또 드럽게 드럽게 긴 거 드럽게 긴 거 야 어떻게 그렇게 처먹고 바로 때리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야 먹을 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먹자 그리고 버거킹 버거킹 버거가 맛있다 어어 후원 감사합니다 용 다리에서 어으 잠깐 자자자 잠깐만 너를 빨리 죽여야겠다 야 아 아 널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 아 후원 감사합니다 대시보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만 쏴 내려와 어어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좋아 대시보드를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시보드가 트위피를 가야 되는구나 스트리머 로그인 스트리머 로그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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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등이 아니라 그냥 옷이었구나 아 옷인데 옷이 아니라 그냥 등인 거 같은데 등만 피부가 이러냐 이상한 게임이네 드레.. 여자 드레스 같은 거는 막 가슴 하얗게 다 보이게 만들려고 아이고 어이고 어이고 여기 의자가 다 없었구나 여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ή 어어어 딱잠깐 타입 올라치 Antwort 자신 founded 역시 2 대 1이 아니면 못 이기는 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ف 잠깐만타입 109,000원 저렇게 열심히 싸울 줄이야 잠깐 알바 나온 앤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구만 아아 자 갑니다 가로크 잘 쫓아오는구만 여기서 몇 번을 죽는 거야 그만 지려 자 이거 다 때리지 말고 한 번 남겨두고 때린다면 불렀어야 했구나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눈치챘죠 하도 많이 뜨시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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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이야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볼 때마다 어이가 없네 드래곤은 쟤 안되죠 설마 맞은 거냐 안 맞은 거냐 맞긴 했구나 아 오우 야 진짜 드룩치사는 거 봐 근 1년간 가장 치사는 거야 어우 야야 피해는 게 없다 이게 피하는 게임인지 그냥 맞질러는 게임인지 반응 없다 얘 반응 없는 척 하면서 때리는구만 아이고 아이고 팔이 기시네요 점점 더 못해지는 것 같다 자 갈래 누가 더 빠르냐 달래기 덩치값을 못하는 애구만 아니 쓰레모심 아직 아 None 인 soil бор어 기다 사우러 병직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사하네요 치사하네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미쳤냐? 어 어 그 데뷔지 뭐야 내가 어떻게 이기냐? 우석이가 없잖아 미사는 얘한테 한대도 알 수 없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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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렇게 하는 거구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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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우 세상 이야 진짜 너보다 길게 때리는 건 점프 어택인데도 아 무시하고 찔러버리기 어 나 맞네 회복약 오래 살겠구만 나 아이템도 먹을래 이거 먹을래 어 드래곤이 없네? 드래곤이 없구나 나 좀 뛰어줄래? 너를 죽이고 내 소울을 되찾겠다 아 이미 되찾았으니까 가도 될 것 같은데 어 저거 뭐냐? 어허허야 못돼 처먹은 놈만 쓴다는 어둠의 길을 쓰네 대단한 녀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길다 야 사양을 좀 하세요 뭐하려고 뭐하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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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자세로 그 조그만 거 나간 거야? 피카츄가 너보다 잘 쏘겠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우 야아 팔목 안 아프냐 그렇게 하면? 어우씨 아이고 어휴 착 헐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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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아이 에이 에이 씨 어 뭐야 너무 튼튼하잖아 인간적 경직이라는 게 걸려줄 생각이 없나 보구나 온다 온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저 덩치로 뛰어온다 맛있게 먹구요 어디서 한 템프 늦었지 어이구 시시 시시네 아 오래 시진 않네요 장군 출시라 그런지 바쁘게 아 아 제발 그치 뭐하려고 어 졸라치사에 피했는데 맞았어 진정한 터프가이는 진정한 터프가이는 안전하게 우석 하나 더 먹습니다 어이구 야 그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찌르라는 거 봐라 아이고 서로 서로 바보짓 했다 아아 좋아 얼마 주냐 2만원 어우 얘가 주벅자보다 세네 상자 가져가겠습니다 아저씨일 것 같은데 제가 먹겠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먹고 오래 살아야죠 갑니다 여기서 투구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멋있는 투구라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군요 아니군요 뭐지 내가 본 스피드런 영상에서 먹던 건가 어 왜 스피드런 영상에 나오는 거기서는 다 나오는데 난 안 나와 랜덤이야? 버전이 다른가? 버전으로 아이템을 없애버리는 게 아줌마 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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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어디 가면 되더라? 여기였나? 니 옆했죠? 도끼를 잔뜩 올려서 강해지겠습니다 이 게임은 보스가 너무 약해 잠목은 더럽게 강한데 그러니까 위엔 던 도마뱀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도끼라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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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사랑받는 건 처음이네 또 몰라 치사하게 문 열 때 노리는 것 봐 오 야 얘는 뭐야 야 잘 막는다 어유 야 졸라 치사해 어 뒤에서 순간이동해서 해 갑니다 아 그만해 어유 졸라 짜증나 진짜 방패 좀 치워 넌 뭐 스테미더가 무한이냐? 야 왜 박밥밥은 안 돼 왜 안 돼 왜 점프어택크는 자르자를되는데 박밥은 안 돼 어? 오 좋아 아 저 빨리 대용 무기로 다 막 때려 높이고 싶단 말이야 거저펜 내가 알기로 여기 내려가면은 가디언 세트 주거든요? 얘 여기서 이게 아니고요 원래 여기서 주박자가 나옵니다 저는 없애버렸기 때문에 안 나오죠? 개꿀이죠? 또 나오면은 더 개꿀인데 소울 두 번 먹을 텐데 보스는 왜 제니 안되냐 치사하게 방금 뭐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장비 좀 바꿔 입을래 너무 구려 어이구 야 무거운 것 봐라 아 너무 갔나 이거는? 카드레더 아머 가자 쟤는 왜 저렇게 안절부절못하죠? 왜 저러죠 쟤네? 야 왜 이래 정신 차려 그래 야 뭐가 깨질라 그러는데? 착각이겠지 지나갑니다 까부기는 느려서 못 쫓아와요 까부기는 느려서 못 쫓아와요 까부기는 느려서 못 쫓아와요 좋은 아이템 없나? 아 나 좀 사기 아이템 같은 거 끼고 하고 싶은데 진짜 강력해서 그냥 한 대 때리면 다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거 갑니다 아 물 좀 받아오겠습니다 와 얼굴 근엄한 것 봐 마치 몽골의 장군 같은데 오자마자 선물 두 개 줬구요 와 얼굴 근엄한 것 봐 아 인간 조각상 뭔 뜻일까요? 인간이 조각한 상이라는 건가? 희미한 불씨 나 앉았다 갈래 맹렬하게 앉고 싶어졌어 좋아 큰 쇠기석 파편과 휘우석 큰 쇠기석 파편이 얻어졌습니다 뭐야 얘는 약간 치사하게 난 못 때리고 넌 때리는 거냐? 야아 세상 세상 맙소사 이런 놈 있나 자리 좀 내줘 땡큐 밀어 밀어 어머 눈이 빨갛아야 200? 데미지가 많이 강해진 것 같애 나 갈래 너 그렇게 보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야 나 딜 나 딜 왜 이렇게 세요? 나 왜 이렇게 강한 것 같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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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얘 너무 호구야 넌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근데 18,000 안 주네요? 얼마 준 거야? 많이 준 것 같긴 하다 탐욕의 은사의 반지 그리운 향나무 아 저 그리운 향나무가 푸는 거고 탐욕은사가 이게 어 이상한 것 같은데? 관통 나 이거 할래 탐욕은사가 소울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온슈타인이 준 거구나 그러니까 뭘 주긴 하네요 모르고 있었는데 뭘 주는 놈이긴 했네 내, 내 숙명의 라이벌이잖아 나를 몇 번이나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쓰레기죠 여기 약해졌니? 내가 보스보다 힘들어하던 애였는데 많이 허접해졌네요 안녕? 중2병 걸려가지고 엮이면 안 된다 그러죠? 말 몇 마디 걸었다고 신나는, 신나하는 것 봐 사실 외로웠던 거지 열고 오래된 열쇠 이 열쇠는 뭔가예요 제 뇌 속엔 없는데요 열쇠는 뭐죠? 이 새끼 뭐 할라그런다 말은 도망쳤구요 큰 쇠기석 파편 뭔가를 주네요 어머어머 저 덩치로 화염 화살이야? 화염 물을 던져놓고 자랄판에? 잠깐만 잠깐만 그치 얘들은 내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황금 송진 야 쓰레기! 야! 야! 얘를 불러와서 싸우겠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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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너 없다 얘는 뒤로 점프를 못하는 이상한 녀석이죠 이거 굴려주면 돼요 굴려주면은 어... 내 의도랑 많이 다른데 이게 야 이게 터져야 되는 거 아냐? 왜 안 터져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줘 야 누가 여기다가 바닥에 말툭 박아놨냐 난 두 번째 기회를 줘 이걸로 열고 들어가게 해줘 이게 터지면서 이게 열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럽게 시사하게 안 열어주죠 지금 가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다 이런 거죠 뭐 근데 근데 그리 가기엔 너무 아쉽잖아 그쵸? 나는 저걸 열고 말겠어 이런 걸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딨냐 내가 여섯 개밖에 없는 걸 사용해 주겠어 난 저게 벽에 부딪힐 줄 상상도 못했지 저걸 누가 상상했겠어 나 집에 갈래 레벨업 합시다 네 네 네 지구력이냐 체력이냐 근력이냐 나 사나이 근력이지 엠지 올라가긴 하는 거야? 딱히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딜을 따라갑니다 딜을 따라갑니다 이미 늦었지 아 얘 이거 카운터 데미지 매겨야 되네 나보다 튼튼 상당히 튼튼한데 얘? 51%는 뭐야 어디서 나오는 주치야 근데 이거 사실 70까지만 가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냥 튼튼하게 입죠 우리 귀신까지 70을 넘어버렸네 모자는 이걸로 쓴다 저렴하게 여기 헐파 떨어진 줄 알았잖아 그렇게 터뜨려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번엔 잘 굴려서 통과하고 말겠어 이리 와봐 야 너무한 거 아님? 여기서 굴리면은 분명 갈 거야 악령 상실자가 침입했습니다 개소리야 아 나 일단 갈 거야 몰라 상실이고 사면발이고 그딴게 중요해 어려운 개 어려운 개 왜? 아 다크소울2입니다 대체 어느 놈이길래 내가 같이 죽여야 돼? 그냥 앉으면 안 돼? 아 여깄네 야 무기 좀 봐 오 야 왜 왜 왜 경직이 없어 나 도끼야 이 어 잠깐만 아 좋아 이게 바본가?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보가 튼튼해 칼로 담아고 도끼를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깜짝 어 야 이거 너무 아이 잠깐만 이거 좀 심했잖아 이씨 다 갑니다 나한테 새로운 무기를 줬으면 좋겠어 이제 슬슬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여기다 불 붙이면은 일로 안 와서 앉는 걸로 기억합니다 불을 어떻게 붙이죠 근데? 불 어떻게 붙이지? Y로 전화하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의, 나의, 나의 그 알림표를 알려줘 B였나? 전화는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전환 액션 엔터 엔터? 아냐 액션 아니야 전환이야 결정 엔터 치소 엔터 기능 N? 아 N이야? 붙여주면은 이렇게 붙죠 이거를 여기다가 쏙 그리고 다시 꺼주고 앉아주면은 요렇게 이사를 합니다 요렇게 이사를 합니다 나 여기 보고 놀랐어요 왜 저 좋은 자리 놔두고 여기서 굳이 하는지 자기 장비들 다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저 입구에서 앉아서 일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야 아이템 많이 준다 과연 저 상자에 뭐가 있길래 저기서 앉아있던 걸까? 헤비벌트 빛나는 세기석 장인의 금주? 희오 크으으으으 크으으으으으으으으 난 이런걸 원했어 아 불씨를 줘 어 말을 드럽게 해 이게 어 뭐야 뭐야 그레이트 엑스요? 야 이런거 벌면 내가 써야되잖아 6천원이나 하는거를 갖다가 아 왜그래 크으 그레이토 엑소 풀강이야 아 뭐가 없는거야? 돈도 없고 파편은 있네 파편도 없네 아 가자 아 이거 한번 써볼라 그랬는데 됐어 개소리가 들리냐 어 왜이렇게 무거워 저기서 뭐 개가 있는거 같은데 딱 덤비진 않네요 야 왜이렇게 무거워 이거 야 덤벼 와 데미지좀 봐 덤벼 와 크으 요거지 이정돈 돼야 도끼다 인정 이정돈 돼야 도끼다 요정돈 돼야 도끼지 그치 이런거 또 나무 나무꾼질 하려면 이정도 도끼는 두방정도 나와줘야 도끼다 들어와 어머 하나 남았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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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냐 이정돈 돼야 도끼다 모델놈이 문 막고 있는 것 봐라 나 내 구도가 벌써 다 달면 어떡해 미친 쓰레기 게임아 소리 좀 봐 야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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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돼야 도끼다 아 또 없냐 이 정도는 돼야 아 그만하자 개꿀잼 이동 아이템 없음 귀신같은 아이템 채집능력 갑시다 사이즈 좀 봐라 떡대가 참 크구만 오 이 정도는 돼야 도끼다 아이고 야 딜이 그냥 찍는거랑 똑같은데 너무 튼튼하시다 근데 너 딜 왜이렇게 세냐 아 아 진짜 좀 느리긴 하구만 아이고 아 잠깐만 어디가니 올라와 맛딜 넣자 이거 맛딜 넣자 건방진 녀석 빈정한 사나이는 맛들로 승부한다 아 더 먹자 돌린다 피우석이 있다 나한텐 어머 미친놈 야 잘 사네 야 졸라 치사한 것 같아 난 내려갈거임 하나 더 먹을거임 오 뭐야 야 탑블레이드래 감히 아 둔같은 게 있네 아 아 아 하나 더 비싼 희우석 마구마구 먹어서 죽이겠다 찍어 그렇지 무려 400데미지 아 그만해 아 그만둬라 아 그만 찍어 아 안 보인다 한 놈이 별로 불안하다 제발 먹었어 일단 밀단 먹었어 먹은 게 중요하지 그치 야야야 좀 보이는 데서 있으면 안되냐 야 다쳐먹네 다쳐먹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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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놈 뒤로 가는 것 봐 사플레이 달라고? 덤벼 야 아 아 좀 붙어서 싸워 야 야 한 놈 탑블레이드 하러 갔다 뭐야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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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지 방피를 왜 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진점들 해 아 아 아 아 쫄렸어 아 왜그래 땅을 왜 땅에다가 땅을 왜 때려 야 왜그래 땅을 왜 때려 진짜 안 보여 한 놈이 안 보여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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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안 맞겠다 이제 아주 댄싱그룹 나왔어 아 탑블레드 짱 아 이거 너무 사귄거 아닙니까 진짜 나한테 어떻게 알아 나한테 어떻게 알아본거야 아 하자마자 다쳐맞았네 아 잠깐만 야 그런것 좀 하지마 아 야 나 헛 헛방제를 두번 했던거만 안했으면 잡았는데 원투의 꿈이 야 무기 강화했으면 잡았을걸 아이 무기 강화 좀 해야되는거 아냐 아저씨 아저씨 어딨어 강화 좀 해줘 얼마 부족하다고 그랬지 아저씨 이 정도 있으면 돼 어 비쌌어 도끼가 못된 아저씨야 아 6천원 있으면 되는거야 이제 담벼 담벼 정신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그 튼튼한 뭐야 갑자기 어떻게 일으켰어 아우야 이것이 시간차 폭발이란 말인가 에스프병 3개로 이길 수 있을까 아까 너무 쳐맞았어 인간적으로 그렇게 맞을만한게 아니었는데 안 맞으면 돼 이제 바로 쳐맞죠 무조건 한방에 죽여야되네 어 어 안그러면 내가 맞네 솔직히 말해서 에스프병 3개로 이길 용기가 없습니다 우석이 좀 사오겠습니다 오 이런것도 있어? 진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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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면은 써먹었을텐데 어디서 어디서 그만해 아파 흔에 빠진 과일 흔에 빠진 과일 같은걸 왜 주는거야 귀한걸 줘야지 회복템이 이렇게 없나요? 진짜 가야겠네요 나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일단 하나 팔아 일단 하나 팔아 아니 이거 말구요 이거요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되니까 이제 4000원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회복템도 있어야 되고 폭우돌 잡아야지 뭐 어디였지? 여기였나? 과연 도끼가 얼마나 강력한지 테스트 해볼만한 여건이 나왔지않아요? 그죠? 숨겨진 보스 같은거 없나? 보스가 없어 주방이야 결국? 이야 이렇게 강해? 요렇게 강한데 걔한테 그렇게 안들어간거야? 치사하게? 아 젠드는 애였냐? 세방컷 세방컷 다 썰고 돌아가면 되겠는데 아 왜이래 화면 화면 왜이래 아이고 다신 점프기술 쓰지 말자 천? 천이요? 이건 이런것도 썼어? 로이드의 호신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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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시간 이리와 놀 줄 알고 노렸다 아우 진짜 못된 것 봐 안 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만둬 아아 더러운 놈들 오래된 기사의 뭐? 아우 씨 진정한 남자는 뺄 때 빼야 되는 법 뺍니다 이제 우석 사서 가면 딱일 것 같은데 뺄 때를 알아야 되는 법 아이다 먹고 가자 이거 쓸 일도 없잖아 어디였지? 그래 점프 어택이 약간 거리도 길면서 구룩이 그게 안 들어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 내가 쓴 거였지 돌아가서 강화하고 토끼 강화하고 음 이제 우석만 사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쉽구만 아 무기 너무 먹는다 근데 무기가 너무 무거워 돌을 넘었어 인간 성도 파네 아까보다 2업 더 했으니까 더 쉽게 깨겠지 굳이 여기서 안 가고 저 입구에서 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거리를 생각하면은 걔를 죽여야 되잖아 담비니 너희? 한 마리만 덤비네 그래도 죽인다 인간 조각상 야 이런 거 주는 애였어? 야아 좋은 녀석이었구나 야 야 야 어이구야 니가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 내가 때려도 터져? 역시 왕 도끼야 대단해 우리가 걔들 어떻게 죽이냐 우리가 걔들 어떻게 죽이냐 나 아이템 먹고 싶어 나 아이템 먹고 싶어 지석이 아이템 먹겠다는데 두 대를 때려? 우석은 감사하다 왜 이렇게 잘 되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잠깐만 너무 한 거 아니야? 야 쟤 박은 거야 저거를? 아 진짜 막 아 진짜 어렵네 이거 아우 아우 야아 드럽게 많아 우석으로 살아야 돼? 우석으로 내가 쟤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맞았어 너무 길어 이씨 너무 길어 이씨 그거 하자 약 바르자 하나밖에 없지만 먹고 바른다 이게 왼손 무기는 안 발라지더라구요 무기 중에 바르는 게 있긴 하는 것 같던데 흐어어어어 야 잠깐만 야 이걸 무피한 걸로 쳐진다고? 아 잠깐만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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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 저기 내 소울 아직 남아있네? 2대1도 힘들었는데 3대1이라니 너무 느려 세 지나서 안 보여 역시 아 이게 안 들냐? 야 뭐야 쟤 왜 이렇게 높게 뛰어 불러보셨께 살짝만 걸어서 피해지는 저 롱다리 보소 뒤졌다 들어와 아 거리를 잘못 쟀어 야 왜 그게 맞아? 난 왜 안 맞고 아 아 점프를 약간 약간 자신만의 템포가 있나본데 남들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템포가 엄청난 점프야 야 끌났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건 진짜 오바야 야 니가 어느 오프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씨 그렇게 뛰면 어떡해 같은 타이밍에 뛰란 말이야 점프력을 조정하지 말란 말이야 겸벼 겸벼 높이 뛰었어 아 어 어 이거 이거 로건을 풀고 해야 되는데 마우스면은 조정을 하겠는데 아 큰일났네 나 우석이 하나도 없어 우석 좀 꺼주세요 아저씨 우석이 하나도 없음 돈 벌어야 됨 아 위를 내가 볼 수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엇 야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나 옷을 입어야 되나? 아 너무 아픈데? 야 이거 맞추는 거 너무 어렵다 어 망한다 그렇지 나쁘지 않네? 다섯 개 아까 우석 말아서 솔직히 깼어 아유 내가 너무 귀찮아했어 쿵! 여덟 개네? 아 뭐 좋은 거 없나? 아 맞아 반지 중에 어 체력 차는 반지가 있지 않았나? 잠깐만요 내가 기억하기로 아니야 여기 이쪽이었어 일단 우석 사고 체력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주는 반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여러분이 네 할머니 이거 말걸면 돌아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내려가 상남자스럽게 내려가 그래 그치 이게 확실하게 딜이 세긴 하다 아까 떨어진 것 때문에 오버했고 이게 오버했고 달리고 때리는 것도 괜찮네 병사의 열쇠 이거였구나 아이고 오전 아니야? 다리갑죽 너무 무거워 도끼 너무 무거워 이렇게 입구도 느리잖아 불태운다? 불태운다? 저거가 돌아갔구나 한 번 더 받아와야겠지 그래도? 아직 부족하겠지? 다섯 개니까 사면은 두 개 샀죠 아직 부족하네요 이제 그 정도로는 나를 잡을 수 없다 맞을 순 있지 너무한 거 아니냐 때려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귀중한 4,000원을 전부 다 우석에 쓰겠다 우석전사다 다쳐 맞는 컨트롤 10개 13개 13개 살 수 있네 이 정도면은 깨겠지 설마 13개나 우석을 처먹고도 못 깰 리가 없어 배 탈을 정도로 먹는 건데 그 정도로 인간상도 써주고 야 피부 왜 이렇게 하얗냐 기분 나쁘게 레벨업을 왜 해? 레벨업을 왜 해? 하면 안 돼 아 왜 이러는 거야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우석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였나? 우석전사의 파워를 보여주겠어 다시 등록해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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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이걸 안 꿔어 아유 정말 진짜 하자마자 얼마나 쳐맞은 거야 선거철이라고 아주 지랄병들을 하고 있네 뭐야 어디야 여기 응 너 몇 번째 보는 거냐 어머 잠깐만 잠깐만 어어 야 왜이래 얘 왜이래 얘 왜이래 너 흥분했어 그만 안 해? 저런 기술도 있구만 탈만들면 원패턴인 줄 알았지 탈만들면 원패턴인 줄 알았지 어어 좋아 점프어택이 자동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키가 있으면은 저는 깨꿀 뭐야 왜이렇게 많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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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되는데 정작 보수장에서 때릴라 그러면 더럽게 안 때리죠 너무 짜증나 그래서 잡몹들을 상대할 때는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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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어? 에스트 3장에 무석 다 있네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야 왜 왜 때려 이씨 이거를 탱 좀 하자 우리 탱 좀 하자 우리 때려 좋지 회복 좀 하자 우리 어어? 졸라 치사한 것 보소? 잘 가시고요 다음 손님 올라오세요 내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안 맞아 좋아 골 맞네 좋아 먹고 내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헐컥 헐컥 아 한 잔을 더 못 마셨어 야 기둥 방해된다 기둥 치아라 죽어 아 아 서플레이드 아 잘 가 혼자 남았니 아이고 남자의 맛 따위다 물약 따위 필요 없다 가자 강력한 적이었어 갑시다 여기 비밀몬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좋은 아이템 있으면은 뭔가 알려줬겠죠 뭐 감히 죽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감히 죽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치 아 미친 놈들 하하 하하 그렇게 무섭네 가자 4만원 아 아 눈 아파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 글력 올리면 세지던가 글력 올리자 어 남자는 딜이지 데미지가 10 5 올린다 어 좋아 달달해 글력이다 아까 맵이 여긴가요? 이거 가고일이라고 있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가고일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 다음이 그 잊혀진 제인이었죠 잊혀진 제인 잡을 수 있나 이거야 공속으로 생각보다 많이 들인데 아 맞다 나 파라스의 돌이 없는데 내려와 버렸네 만병클럽 아저씨가 왜 나와요? 아저씨가 왜 나와요? 아 덤벼 달려서 때린다 타아 인나는 세기석 야 얼마를 준거야 이거 야 빨리 파라스도를 사와야 되잖아 근데 무기가 너무 거슬린다 야 너무 무거워 돌아가고 더이상 빨개 메타는 싫은데 어 어 어 어 어 이 파라스도를 살아 사서와 살아와서 지금 뭐 산거야 아 비웃지마 나도 알고있어 다른 보스 먼저 잡죠 그냥 갑시다 닥수 유저 한 명도 없다 아 진짜 진짜 없다 아무도 안 오네 여기 문 근처에 아이템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있죠 내놔 무명 전사의 소울 뭔 소리야? 아무도 없잖아 역시 감옥 열 미친놈을 봤나 아 어 별로 무섭네 뭐야 갈래 왜 늘려서 어떡하냐 잡을 수 있는 거야 나? 미속도로? 쟤 쟤네 어떡하지? 쟤 쟤네 어떡하지? 쟤 쟤 쟤 쟤 쟤 진정한 사나이는 내가 갈 길만 간다 다른 데는 돌아보지 않는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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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8개나 8개면 얼마야? 38에 24 2400원이네? 대박 대두앗는 대두앗는 기술을 누구야 소환사인 자 이제 파라세돌 얻을 것 같은데 제인의 탑 무석 진짜 많기 때문에 앉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로 쏙 원래 이렇게 아무도 없었나? 파라세돌 파라세돌 어 야 바로 칼건에 때리는 것 봐라? 3900원이었죠? 음 잘 됐어 에헴 어디 가볼까? 파라세돌 어딨니? 4000원이었니? 각박한 건 너지 이 씨 받아먹을 걸 받아먹어야 이 씨 그래 벼룩이 간을 빼먹어야지 너무 편하게 돈보는 거 아니냐? 여기죠? 빅토끼맨 빅토끼맨 파라세돌 뭐야 어쩌라고 아 들어와 들어와 저 난지긴 뭐야 저기 갈 수 있는데요? 아니 씨 크 시꺼먼 거 벗어 야 두방이야 너? 워어메 이것이 데미지 불신자의 향료 저 사인은 뭐냐 방랑기사 글랜거르 가자 아니야 불을 거야 멋있게 생겼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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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야 너 되게 멋있다 이리 와봐 야 칼 왜 이렇게 커? 도끼보다 크잖아 건방지게 바지 빠꾸 해볼라 어이구 야 아프다 네가 상대해라 해치워 뭐냐 저거 야 구경만 하지 말고 해치우라고 시랄 오오오오오오 야 멋지게 싸우는데 주제도 모르고 나 너무 아프다 야 안되겠다 우석 나 50개나 했다 야아 멋진데 우석전사 야 데미지 됐다 쓰다 올라와 좀 나 치사하게 두미 쫓아오는 것 봐라 파밍 좀 하자 어이구 무서워네 어이구 무서워네 그래 해치워 야야야야 잠깐만 개판이네 개판이야 개판 아주 가자 되게 잘 싸운다 헛짓 헛짓만 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나 펌핑할테니까 저거 잡아 도와줄까? 그래 그래 내구도도 아껴가 얼마나 좋아 열어줘 우리는 가고위를 잡아야한다 이거 아니었음? 아 열리는군요 로우 돌아가도 되나 이제 왠지 방해될 것 같아 제가 있으면은 적이 강해지거든요 두명이 되면은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데미지 황홀하게 바뀌는데 기사야 빨리 뭐하니 기사야 데미지 됐다 놨다 얘네 아잠깐만 또 쳐먹은거 보죠 그게 안쎄구나 엄청 쎈던걸로 기억을 했는데 하긴 나 그때 원퇴였지 아주 댓글에서 세서 이제 진짜 보통의 시작임 이날린 천데 내가 원퇴했었지 역시 나야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손님 내려오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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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이야 야 너 되게 잘 싸운다 혼자 다 잡겠는데 그건 아닌가? 야 너 딜 왜이러냐? 때릴 여건이 안 나와서 그렇지 때리기만 하면 장난 아닌데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느리잡거리면서 일어란 말이야 그렇지 아 잠깐만 죽어요 죽어요 근데 여기도 저런 동료가 있었구나 저네는 그냥 혼자서 하나 뺏니까 하나가 죽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빨리빨리 잡았는데 죽으니까 그런게 안되네요 얘 때문에 능식 올라가서 뭐야 왜이렇게 쉬워 이게 없으면 진짜 한 마리씩 그냥 도끼로 딱딱 잡아서 바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참 있어서 미묘하게 더 올라온 것 같아 난이도가 댐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게 어디야? 남쪽 사제의 반지 이동 이동 아 근데 되게 쉽다 게임이 어 역시 스카이림 더 어려운데? 지금 하는 스카이림이 더 어려운데? 역시 스카이림이 미만 자비란 말인가 안심하구만 이 게임 아 근데 너 너무 오래했다 아 초점이 막 흔들린다 아이씨 무게 막 늘려주고요 좋은 무게야 이제 적국지 좀 보고 싶지 않아 옷 좀 입어 좀 제발 제발 옷 좀 입어 그래 적국지는 좀 보긴 해야겠어 이제 뭐하러 어디 가면 되죠? 아 맞다 그거 잡아 그거 잡아야지 사나이 약하다 욕하지마 아 아 혐의였어 저 정도는 반지가 채워줄 거야 내려가자고 뭐하니 거기서? 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약하냐? 이게 왜 이렇게 약하냐? 400밖에 안되네 잠깐만 졸라 못해 처먹은 것 봐 와아아아 나와 힘엔 힘이다 검사 검사의 장갑 검사의 장갑 검은 안준다? 검은 살짝 갖고싶은데 나 가자아아 얘네가 얘네가 그거죠? 얘네 얘네들을 죽여서 대장급들을 죽여서 엄청난 영혼을 모으면 왕도로 갈 수 있습니다 퓨럴라이프 어 저기 저기 사인 있네 루카 디엘 아 싫어 넌 봤잖아 아까 걘 못보내었고 다시 올리자 내가 죽을때 대비해서 올려놓겠어 아무것도 없냐 잡고가 본거 같은데 넌 좀 아닌거 같다 사이즈적으로 너 잡다 내고도 날아가는거 아냐? 때려봐 룩 때리란 말은 아니였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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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도 없니? 램핑 부인 주제에? producción 이가.. 이.. 이, 이 자식! 그만 때려란 말이야 표정 좀 봐 이거 내가 내 옛날에 초등학생 때 친구같이 생겼는데 저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생긴 건 터프하게 생겼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아, 피아노를 치는 게 터프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약간 그, 이미지가 있잖아 약간 예쁘장하고 얄쌍한 사람들이 좀 피아니스트 같지 않습니까? 바바리안처럼 생겼었거든요 약간 몽골 바바리안 뭐야, 방금 뭐가 기어나왔는데? 아, 씨 아, 씨,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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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 그만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나를 보내줘 예스! 나 이거 안 보여서 못 싸우거든요? 불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일 방법 있나요? 제가? 야맹증 환자를 괴롭히는 보스지 열어 뭐 쫓아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붙이냐? 불납이 없어? 아, 불납이 없네 없으면 어떡해 미친 게임아 나 어떻게 보라고 황당하네 여기, 여기 나오지? 피우석 쓰레기 게임인가? 눈 감고 잡으라는 거야, 지금? 그래 아, 나 물을 안 가져왔는데 예스 다행이야 물 갖고 온 사이에 처맞을 줄 알고 빨리 뛰어 갔다 왔는데 야, 불 끄는 것 봐 한 하나도 안 보인다, 진짜 힉 아, 씨미 너무한 거 아니냐? os! 야 심지어 몸도 지껌해 쿨이랑 마커를 보고 싸우긴 개bil 첨ushi 검은 살짝 하야다 거져 잠깐만 나 진짜 안 보이는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진짜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하하 아하 불 붙여서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아 너무 잘 쏘는 거 아니냐? 어우 눈 나쁘게 말이야 붙여 음 하나도 안 보이네 큰일 났네 그래 이게 편하지 스카이 림처럼 촛불 마법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간다 바보야 확 놀랬네 어우 씨 안 그래도 눈 안 보이는 사람을 근데 이 게임은 밝기 조절이 잘 돼서 어 난 그거 때문에 좋아요 정말 칭찬해 큰 애 또 나오니 설마? 아 무슨 얜 리젠이 되냐 저 사이즈로 어 야 불 꺼졌어 야 아 장난하나 진짜 장애인 차별 게임이야 올라갈래 올라갈래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죠 빈 정상 안에 답이 보이면 하겠습니다 뿅 뿅 뿅 아 한 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이 47분이니까 1시 47분에 봐요 갔다올 때 메로나가 아니라 스카이 림 하겠습니다 뿅 이쯧